아 힘들어 응 안돼 응 안돼 주량이요?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주량은 체크를 한 번도 안해면서 마요네즈 없는데 야 케이크 먹지마 야 케이크 먹지마 야 케이크 먹지마 야 케이크 먹지마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라 얼마큼 먹었어 이거 약간 브라더소다? 그런 느낌인데 이건 스크류바랑 사이다랑 소주를 섞은거에요 안 쓰고 있어도 되는데 딴거 쓸까? 우와 야 콘치즈 잘 됐어 누가 나한테 뭐라 했냐 콘치즈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콜보 취했지? 한잔 할까? 플러프 한잔 할까? 원래 취하면 안취했다 그래 이해할게 야 이거 먹을거 치하잖아 이제 아무것도 먹었다 자꾸 쓰지말래 나 이거 사서 써야된단 말이야 7000원 주고 사서 오늘 뽀글뽀꼴 뽑아 오늘 뽀글뽀꼴 뽑아 뽀글뽀 뽀글 뽑아야되는데 자꾸 쓰지말래 소주는 왜 두병 챙긴거인 소주 왜 두병 챙겼냐고? 내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게 처음처럼이야 근데 처음처럼 사서 가면 초수들이 에이 소주는 차미슬이지 이렇게 훈수를 둘거 같아서 차미슬을 집었어 근데 차미슬만 사가려고 하니까 에이 소주는 처음처럼이지 두개 다 사왔다 근데 사실 다 안먹었죠? 아 케이크 먹지말라고 그냥 아니 저 케이크 먹어 야 아 저 케이크 먹어 뽀노님 약줄은 이제 다 드신겨 남았는데 못먹겠어 술이 반이나 먹었거든 하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모르겠다 에이 씨 계단이야 이거 계단이야 으아아아아아 다 잡았나? 다 잡았나? 다 잡았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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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한다 봐도 모르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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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과장님 많이 취하셨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대리 좀 불러줘요. 차 웃어요, 차. 간다. 나 이거 옛날에 그래도 할 줄 알거든. 나 진짜 10년만에 하는 거 같아. 어, 내가 이겼다, 쟤. 여기까지 끝을 내야 돼. 저 갈게요. 안녕. 안녕.